미래에서 2번 학부단 학부 선수 이다완입니다. 하이치 토끼지마팀입니다. 중부생활을 6년 했었고요. 대인단식으로는 남녀 중결 3위까지 한 기록이 있으니까 하이치 토끼지마팀 하이치 토끼지마팀 하이치 토끼지마팀 저희 스트라이프를 대천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증권 학부단 학부 선수 이다완입니다. 이번 전국 종합선수권대회에서 개인단식 준우승을 했고요. 개인 복식도 3등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 랭킹 4등했습니다. 저희 지난번 촬영된 유튜버 보수기부와 대결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다완 님이 보장끼리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시리즈보도 진행 중인데 혹시 지난 보장끼리 영상들 보신 게 있으셨지? 이슬 언니 그거 편 보게 좀 힘겹게 이기는 걸 보고 어렵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공인분들과 대결을 할 텐데 오늘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모셔보고 아까 얘기해 주세요. 신상치 않은 분들이 모셨는데 토끼지마 태양님께서 한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찌 토끼지마입니다. 저희는 전국에 있는 87년생 탁구 치는 친구들로 다 같이 모여있는 팔찌 토끼지마 팀입니다. 됐을 때부터 약간 신상치 않은데 팔찌 토끼지마 안에 특징이 있으신 거는? 저의 특징은 완전 선수부부터 맨 아래 3개월 초보자끼리 이렇게 다 모여라 하면은 전국 어디, 서울, 대전, 경기도 다 한꺼번에 다 모여서 맨날 탁구를 치는 탁구의 열정적인 친구들입니다. 네, 열정적이에요. 87년생분들이 모여 계신 건데 네 이다은 선생님이 몇 년생이신가요? 2002년생 구력으로만 따지면 87년생인 분들이니까 차이가 이다은 선생님이랑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뭔가 실력자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실력을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 각자 간단하게 본인의 구력이나 실력이나 필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87토끼지마 전재표라고 합니다. 저는 87토끼지마 경기이사고요. 초등 선출을 잠깐 했고요. 그리고 생체 구력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7토끼지마 회장입니다. 구력은 7년 정도 됐고요. 수원시 30대 생체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성민이라고 합니다. 87년생 토끼지마 회원이고요. 구력은 한 8년 정도 운동을 했고 네, 오늘 재미있을 것 같아서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명수입니다. 고양시 동양부에서 오픈 1부로 활동하고 있고요. 경력으로는 선수생활을 6년 했고요. 상체는 10년 정도 하고 선수 때 소년체전에서 보습도 해봤고 개인 단식으로는 3위까지 해봤습니다. 곳灣도 passthrough dining 굉장히 בס도를 이제 감사드리죠? 제가 아까 연습해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세 한번 네, 기세 한번 할게요. 가운데 모셔놓고 가운데 보시면 좀 앞으로 튀어나오셔도 돼요. 구, 준비! 토끼 지방! 좋았어! 좋았어! 영차! 첫 번째 대결인데, 저희가 이번 도장끼리 입고는 첫 번째, 두 번째 대결, 핸디를 준비해주세요. 예. 한 번 정도 하면 진짜 한번 합격이 있을까요? 원래 최대 핸디는 6개인데, 쫀심이 있으니깐요. 5개만 받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요새가 되던 거야? 가위바위보! 파이팅! 서브! 서브요. 서브, 서브. 중요해. 파이팅! 태그! 엔지! 으위보! 우와! 아.. 언니, 죄송합니다. 내 엣지인데, 너무 신났네? 진짜. ヴ허. 3, 2, 3, 2, 3 잘해봐 우와우 멋있다 멋있다 선수들한테 길게 주면 그렇지 여지없어 여지없지 여지없지 천천히 몸을 보면서 알려드리지 마 야, 야. 자 가자, 자 가자. 오! 얘 얘 얘. 한 개 한 개. 준비 준비 준비. 뱅이 부끄러워. 뱅이 부끄러운 것 같아. 뱅이 부끄러운 것 같아. 아이씨. 2년 타넷 때까지 다 나온다. 아 2개 레트라우스. 승진이야 승진이야 승진.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조그마하게. 기회 나왔었는데. 1개 떴어요? 2개 떴네. 2점 땄어요. 2점 땄어요. 끝나고 있나요? 바로 다음 장소에 보시는 거 같아요. 바로 바로. 원하시는 핸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픈 6부 정도 되고요. 핸드는 3알 받겠습니다. 바이 바이 바. 정봉이에요. 아. 정봉이에요. 배명이. 정봉이 아니에요. 정봉이 아니에요. 패디님이 정봉이 닮았대. 아 response. 한 번 더 해. 빨리 빨리. games 1. 2. 3. 3. 3. 3. 4. 1. 2. 2.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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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2단원 선수가 엄청 맞추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 단계씩. 잘 받으신. 아 역시 백드라이브. 백드라이브 나왔습니다. 2단원 선수는 앞에서 앞에서 손목으로 다 해버리니까. 우리랑은 파채하자마자. 되게 잘 못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보여줘 아빠가 딸이냐 네, 알겠습니다 목표는 5점입니다 어 아까 지금까지는 팀 빼고 하신 것 같아요, 만나서 네 이렇게 제가 막 하면 잘 못하는 그거여가지고 네,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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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지 말고 그래 파이팅 제비야 긴장하지마 깔끔한 코스로 빈 붓을 잘 노리는 거죠 뭔가 여유가 있어 대표야 대표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와 부수가 저 정도, 저 정도 강도는 게 쉽게 쉽게 빠져진다 그러니까 doable 잘했어, 잘했어 죄송합니다 로봇의 1득점 아, 1득점 잘한다 어 어 오.. 와.. 와 나 이제 intention 스트림 육직한. 음직한. 그러니까요. 묵직한 배를 어쩔. 시원님 해를 좀 떨리네. 아잇! 와 안 돼. 성공! 5점, 5점. 5점, 5점. 가자! 가자! 넘어가 안 넘어가. 너무 아깝다 안 넘어가. 그래도 넘어가지. 아 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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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가볍게. 공은 엄청난 거 같지? 아니 진짜. 아.. 힘들어. 아.. 전 대표!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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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생활을 6년 했었고요. 생활 체육은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단식으로는 남녀 중결 3위까지 한 기록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했는데 잘 치시는 것 같아서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최종 4단계까지 무조건 이겨가지고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선바일. 파이팅! 감자! 감자! 0팀 긴장으로 처음 봐. 와! 그ree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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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나도 좀 긴장했죠? 지구에서. 야야야. 잠시만요. 아 아 네 자식 잘 안나오 와 와 아들 아! 명시대! 아! 명시대! 다 됐다, 다 됐다. 파이팅! 파이팅! 다 됐다, 엑셀런트! 다 됐다, 엑셀런트! 다 됐다! 아!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좋아 좋아 잘 치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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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성명신 리드. 리드를 지킬 것인가. 공격. 공격. 아, 잔다. 잔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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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성명신. 공격. 네. 명심아 집중 명심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 해야 돼 화이팅! 화이팅! 우릴 손자를 먼저 잡네요 명심아 플랜 B 플랜 B 플랜 B 오케이 굴 rec 구려 오케이, 굴여 굴여. 변칙 탁구.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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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자! 자! 브로우샷! 짧아. 부드러워.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좋아요. 세게 쳐야 돼요. 시도 좋았어요. 세게 쳐야 돼요. 스트로베리 플립이라고 알아요, 저거? 몰라요. 저게 스트로베리 플립이요. 아... 당황스럽네. 플랜이도 안 통해. 어떻게 해야 돼? 시루 봐야지, 시루. 어, 플래시. 저 서브를 봤네요, 명심이는. 길다, 길어. 팔이 좀 길었어. rises. F Sha-fi. Z Sa-fi. ín. 크리즈. 땅. 오. 5. 10. 4. 5. 됐어요. 2. 오. 4개, 4개. 따라잡자! 조금. 어. 30. 원아 pass 확실히 선수 분이셔서 볼 회전 양도 틀리고 거의 일반 대학교 선수들보다 굳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보운